예전에 유튜브를 보면 좀 다 지금 점사 쪽으로 이렇게 다 보시는 거 보고 제가 중단한 이유도 조금 많아요. 너무 상업적이고 물론 상업적으로 요즘 광고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유튜브 찍으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다시 찍는 이유는 제가 아직 예동이거든요. 예동이지만 살아가면서 신과의 인간과의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나름 쉬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. 제가 이제 뭐 예동이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